아 마지막에 우리 김응수 선배님 표정이 어휴 약간 악역 느낌이 났어 씩 웃으시면서 자 이제 양준혁 씨와 우리 배재현 아나운서입니다. 갈게요. 멈춰 어 청년정 홀레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내 맘을 흔들흔들 흔들게 해 놓고 얘도록 멀은 척한다면 너무나 열미운 당신 얼레 얼레 올레 올레 잠들지 않고 되게 다가올래 네 맘을 들었다면 난 한 번쯤 안아봐도 괜찮아 얼레 얼레 올레 올레 너도 되게 이쁜하게 다가올래 살며시 맞춰도 난 너를 잘 눈 감아줄게 배재현 씨 자 이번엔 우리 김명덕 씨와 형수님입니다 멈춰 최현 구름나그네 하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하늘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멈춰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정천네 구름나그름네 어디로 가는 Hand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푸는 바람 새소리에 곱게 넘어들이 찾으러 김명독 씨 확실히 김웅수 형님이 계속 여기서 취임새를 넣어요 뭘 이렇게 잘했다 하더라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저 뒤에 있으면 남의 노래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와요 제가 다 아는 노래인데 제가 하면 안 돼요 잘하고 계세요 소프트맨이 아니라 저기 같아요 가감을 담은 투더리스머프 두 분 기대하면서 룰렛 돌려주세요 멈춰 소찬이 TRS 이거 주영구 씨가 하시는 거죠 약 새벽 1시 만에 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아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술 안 드시겠지만 예전에는 약 새벽 1시쯤 많이 부르셨죠 거찬도 이거 부르셨죠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 오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 이제라도 나를 잊어야 해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날 기다리는 날 넌 알아 마음이 없어 차라리 나를 미워해 이제 그만 깨미련 보이지만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자리해봐요 자리해봐요